이러면 말 거예요, 이러면 저, 저, 저 안 할게요 일단 바로 고마워할게요 우리 다같이 움직이면 되겠다 좋은데? 같이 가세요? 아, 진짜요? 네 인사만 하지 않아요? 이제 사진을 좀 편하게 찍어볼까요? 그래, 사진은 포토타임을 해서 가지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로!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마지막 인사에서 조금만 찍어볼까? 마지막 인사에서 조금만 찍어볼까? 하나, 둘, 둘 하나, 둘 자, 왼쪽만 왼쪽 파트 네, 여러분 저희 진짜 오랜만에 컴백 있잖아요 준비됐어요? 네 얼마나 준비됐어요? 준비됐어요? 네 네 오늘 신나기하고 다들 함께 가보자고 네 네 네, 오늘부터 진짜 준비 시작입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집으로 가기 싫다 진짜 집으로 가기 싫다 계속 달려 보다 놀다 가고 싶어요 네 저희 슬레이도 진짜 저희 슬레이 하면서 무대에서 쓰러질 때까지 한번 달려볼 테니까 여러분도 밥 든든히 드시고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네 고생하지 않게 그러니까요 우리 앞으로 시장이니까 가져보자 뭐 내일도 보자 네일 뭐 해도 보고 그러면 우리 이제 단체 인사를 앞으로 가서 좀 가깝게 할까요? 여기서 하면 조명을 받는다고 하셨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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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느낌 아니까 여기서 하자 그러면 네,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잘 만났습니다 조심히 놀라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기다리도록 고생 많았어요 진짜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야외 미니팬 미팅 새사 들었어요? 야외 미니팬 미팅 일회 미팅 잘 모서 1일 팬 매니저 1일 팬 매니저 1일 ảng HCM 한 번에 왔 Wildlife 적소하겠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저희 너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약간 이 안 걸었거든요 약간 하고 싶은 얘기하고 이렇게 보셨죠? 근데 먼 곳에서 와주신 분들도 계실텐데 진짜 한국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같이 갑시다 어딜? 같이 갑시다 그러면 좋나요 맛있습니다 안녕 또 우리 다 Kelsey 박 astronauts 박지완 한글자막 by 한효정